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누르러 가볼까요? 엘리가 간다! 헬로캐리를 볼까? 에이, 앨블! 에이, 앨블! 에이, 암프! 아, 아, 암프! 아, 작아구나! 에이, 앙! 개미! 아, 아, 앙! 개미가 이렇게 귀여워! 꼬마키리! 어? 엘리! 우와, 엘리! 라푼젤 아니야, 라푼젤! 어, 그럼! 나는 오늘 엘리가 아니라 라푼젤의 공주야! 알겠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이야, 꼬마키리! 너 지금 뭐하고 있었어? 저건 또 뭐야? 엘리 있잖아! 날 따라해봐! 어? 아, 아, 푸! 잠깐만, 잠깐만! 어? 오늘 우리 여기서 공주 파티하기로 한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엘리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준비했지! 무슨 영어 공부야! 나 집에서 영어 공부 싫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그럼 여기서 공부를 영어 공부를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빨리 따라해봐! 이거 재밌단 말이야! 에이, 암프! 에이, 암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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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에이, 암! 에이, 암프! 잘 쓰다! 그리고 이 버튼이 있잖아! 그리고, 그리고! 에이, 암! 어? 에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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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지! 에이, 암! 에이, 암! 암! 잘한다! 어, 암트 개미! 어, 그리고! 그러면은! 에이, 암! 에이,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암! 여기서 바로 여기! 에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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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 웨이브! 자! 에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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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음이 장난 아니야! 완전 미국 사람 같아! 잠깐만, 뭔가 뭐라고 할거야? 너 발음이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앨리, 있잖아 내가 요새 헬로케리 파닉스를 맨날맨날 봐가지고 내가 영어실리 아주 많이 들었지. 이야, 멋지다 진짜. 그치? 근데 앨리, 내가 목표가 하나 있는데. 나는 외국어 애니메이션을 한국어 자막 없이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지금 혹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야? 미안하지만 내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에게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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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아니야! 엘리는 도와줄 수 있을까? 빨리 재생각해 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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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엘리 나 눈물 날 것 같아. 아이고! 아 잠깐만! 리모컨 줘 봐봐! 리모컨! 리모컨! 여기 있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꼬마 캐리! 헬로 캐리 파닉스! 너 이거 본 거였구나! 당연하지! 맞아 맞아! 오! 잠깐만! 한번 보자! 여기 보니까 영어 동료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등 한 2천 개는 넘게 있는 것 같은데? 1,000 개나? 여섯 박 하나 둘 셋 네네! 진짜 진짜 넘어 넘어! 우와 엄청 많아 엄청! 그리고 여기 선생님 계시네! 어머!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학습지에서 많이 보신 선생님이! 선생님! 아 잠깐만! 우와 반가워요 선생님! 와 단계별로 엄청 공부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네? 야 이걸로 하면 되겠다! 엘리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에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쉽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만 보여줄래? 이걸로 하자! 내가 재미있을 수 있게! 근데 우리 처음 보는 거니까 우선 한글자막 켜놓고 보자! 좋아 좋아! 조슥 ТОπ으로 UnrealEL! 엘리 근데 나 영어 단어 들리기는 들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맞게 듣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치 나도 단어 몇개 몇개씩은 들어오는 거 같긴해 아 그래도 한글자막 있으니까 보기는 편하다 맞아요 redesign– 꼬마케리 근데 우리 게임하면서 보는 거 어때? 게임! 여기 지금 영어 들리긴 들리잖아. 들리는 단어들 우리가 적는 거야. 그 다음에 누가 알아듣는 영어 단어가 많은지 하는 게임이지. 아 좋아 좋아. 그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시작해보자. 그러면 너도 여기 집안. 빨리 이따 보지 마. 야 너나 내 거 보지 마. 내가 더 훨씬 잘하지 당연히. 나도 하나 들렸고요. 야 근데 이거 게임하면서 하니까 되게 더 집중해서 보지 마. 엘리 두 개 보다 안 들렸잖아. 너 또 들렸어. 티! 야 보지 마 너. 엘리 나 뭐.. 잠깐만 야 내 거 봤지? 안 봤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진짜지? 내 눈은 저기만 바라봤어. 나 이렇게 할 거야. 어 이제 진짜 끝났나 보다. 나 다 적었어. 어 나도 나도 꽤 많이 적었어. 하나 둘 셋 하면 누가 더 많이 적었는지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짜잔! 엄마! 이렇게 적었어? 훗! 훗! 나란 여자. 둘 다 많이 적었지.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 엘리 나는 파니스를 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요. 뭐야. 열 개는 넉게 적은 거 같아. 미안하지. 잠깐만. 이게 근데 많이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게 적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글 자막으로 봤잖아. 이거를 영어 자막으로 돌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맞게 적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브러쉬 브러쉬 브러쉬. 그렇지 브러쉬 나왔어 브러쉬. 잠깐만 그전에 하이 있었고요. 하이 있었고. 자 그 다음 T. I have to brush m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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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나랑 똑같이 적었지? 엘리 그런 게 왜 내 걸 봐. 이거 원래. 야 너 내가 본 지 어떻게 알아? T. T. 너 지금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적은 거야? 아 다겠다.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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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내가 졌어! 아우! 말이 안 돼! 괜찮아 엘리 하지마! 헬로퍼닉스를 열심히 보면 된다고! 땡! 야 근데 이거 영어 자막 말고도 다른 나라 말, 언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 엘리 여기 중국어 있을걸 중국어! 중국어? 응! 잠깐만! 야 중국어는 내가 한글 자막이 필요 없어요! 왜요? 나 중국어 빼창 빼창 하오! 뭐? 너무 잘하거든!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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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있네 중국어! 우와! 여기 밑에 보면! 말리시아 있어 말리시아! 잠깐만! 태국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 대박! 왜 이렇게 많아? 베드나무! 우와! 이야 진짜 많다! 뭐야 뭐야 뭐야! 야! 토마토님 이제 중요한거야! 뭐야 뭐야! 이거를 다 무료로 볼 수 있냐는거지! 무료! 채풀! 맙소사! 맙소사! 야 이거 어떡해! 엄청나! 야 이거 다! 이거 딱 무료로 볼 수 있는거네! 엘리! 나는 결심했어! 나는요! 꼬마 엘리랑요! 꼬마 케빈이랑! 이걸로 공부할거야! 엘리 더 먼저 가볼게요! 그래 그래! 안녕! 어 안녕! 꼬마 엘리! 꼬마 케빈! 여기 너희 집인데! 나는 이걸로 계속하야지! 이번에 인도네시아오! 오! 오! 압박 빠르! 이게 뭐야 압박 빠르! 압박 빠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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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당신의 점ấp이 있네요! 해야하 bitten kn이. 아침에 thì Sach다! manaabo valle